오늘은 4659님의 포트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형주 위주로 들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까지 들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는 매수가가 7만 3,619원에 비중은 36%로 제일 큰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만 4천원 매수가면 지금은 제일 수익 많이 보고 계시고요. 7%가 넘는 비중 들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는 63만원대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더 높으신데 반대로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18만원대 매수가면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비중 10%인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LG전자는 매수가가 13만원대입니다. 비중은 18% 들고 계시고 두산테스나는 4만원대, 비중은 9%대 보유 중이십니다. 일단은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들고 계신데 둘 다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 한 종목만 들고 가야 될지. 만약에 한 종목만 들고 간다면 어떤 종목이 좀 더 나을까요? 지금 이게 비중을 보니까 100%를 다 채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추가 매수할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일단은 좀 챙길 거는 좀 챙기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붙임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신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제법 큰데 저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자리 때 같은 경우는 크게 먹을 거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목분들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좀 손실 중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좀 손실 중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게 되면 다 보유 의견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일단 매도를 하셔가지고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두산 테스나가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두산 테스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5만 원에서 5만 5천 원대까지 충분하게 좀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분할로 좀 차익을 해놓고 삼성전기나 LG전자 이쪽으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가 대형주의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수주들이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시작이 되게 되면 지수주들은 조금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분할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면서 자세한 대응 전략 만들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포스코홀딩스는 최준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포스코그룹주는 최근에 딱히 움직임이 좀 없거든요. 지금 63만 원대 매수값에는 좀 거점대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계좌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다 중장기 계좌로 지금 세팅을 하신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짧은 호흡보다는 좀 긴 호흡을 보고 나서 지금 계좌를 설정을 하신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과 대비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계속 막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바닥을 잡았다, 바닥을 안 잡았다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두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최근에 바닥을 잡고 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동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들어와 준 상황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들어와줬다라는 것은 일단은 올해 1분기 이후로 실적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강하게 들어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가의 낙폭이 좀 컸었던 만큼 시가총이 또 굉장히 큰 종목이고 그렇게 크게는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긴 호흡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서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지금 매수가가 63만원대예요. 일단 63만원대의 비중이 한 18%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는 앞전에 좀 저가를 찍었던 38만 7천원대가 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추가 매수가 굳이 지금 의미가 있을까 좀 싶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8만원대를 밴드를 좀 잡으시고 38만원에서 39만원대 밴드 잡으셔가지고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그 가격대가 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비중이 18%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좀 비중을 축소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포트로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기 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 쪽에다가 좀 분할로 좀 추가 매수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 상제적으로 이제 단기간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더 삼성전기보다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포스코홀딩스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일단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가 라인은 그 정도로 좀 잡으신 다음에 저는 꾸준하게 좀 홀딩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위쪽 매물이 강한 데가 한 54만원대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일단 54만원대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큰 폭으로 많이 작용하는 구간이 한 40만원대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 밴드 구간대를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5만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인 상승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저가를 안 찍고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좀 홀딩을 해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저가를 찍으면 좀 평단을 좀 낮추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들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조금 줄이고 포스코홀딩스를 비중 확대해보자 라는 전략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LG전자를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LG전자는 좀 오래 들고 계셨어요. 근데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LG전자 이제 좀 바닥을 다진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소비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안정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매수가가 조금은 있으셔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보유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지만 파리 올림픽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가 있고 또 TV나 이런 가전 쪽에서의 LG전자의 이런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섹터는 아니지만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면 매수가까지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가 아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작년에 좀 흐름을 봤을 때는 작년에 좀 한동안 계속해서 주가의 추세를적으로 봤을 때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한번 레벨다운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우울한 이런 흐름들을 이어갔었는데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11만 원대 돌파가 나오면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저는 홀딩 의견을 드렸고 조금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4659님의 포트 진단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